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사에서 5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장막털을 넓히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낼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라 내 장막털을 넓히라 내 장막털을 넓히라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 중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사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내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 야외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이스라엘 선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마치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스라엘 선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주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붙였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대정적의 믿음을 갖고 권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블랙셋 장수 골리아스를 무너뜨린 다음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월왕이 그를 시기해서 그는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우는데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시세가 된 것입니다 외롭게 광야에서 그가 새우잠을 자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편 63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욕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모단 암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얼마나 그 고난이 컸던지 하나님의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절망이 다가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20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으면 이렇게 그런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3절에 가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함에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을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니 감사하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여호사와 당 때 3개 연합군이 저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모합 암몬 마흔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구름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오니까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사와 당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자 역대야 입사형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외에게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에 가운을 입혀서 앞서 오고 찬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접근에 지나고 뒤흔드신 것입니다 성경대야 20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외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접근에 지나고 흔드시니까 이 세 연합군 사이에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온 저들이 오히려 저희들끼리 전쟁을 해서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군대를 멸망시키고 난 두 군대가 싸워서 그들은 완전히 전쟁에 펴고 만 것입니다 문제를 말하실 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말했을 때 탄식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자꾸 문제를 또 들춰내고 또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말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나은 미를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위말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말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의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혀야 됩니다 성경은 장막털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지금 저들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막털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축복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10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야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마음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꿈을 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잔타 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포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포드의 아내가 나가서 주급 20달러를 받을 때 포드는 5달러의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4분의 1밖에 못 되는 그러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그는 늘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자동차가 달려야 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아내는 난 당신이 꿈을 이루어질 듯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을 간두고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념할 때 힘들고 어느 상황에서도 신호소를 하지 않으냐고 꿈을 믿고 내주였던 것이 그의 아내입니다 부부는 꿈꾸는 부부였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6년 5월 최초로 마리끄는 마차를 대신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까 꿈을 꾸고 나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을 딴 공휴일은 마틴 더 킹 주니어 공휴일밖에 없습니다 1월 셋째 주 월요일날은 마틴 더 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로 전국에서 공휴일을 지키고 있는데 흑백차별이 심한 그때 1963년 8월 28일 링컨 메모리 앞에서 25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한 아헤브 드림이라고 하는 그 연설은 미국의 3대 명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되어 있고 흑인에 가는 식당 백인에 가는 식당도 구별되어 있고 또 버스에도 앞자리는 좌석 있는 자리는 백인이 안고 뒷자리는 흑인이 안는 그러한 차별되는 시대에 그는 꿈을 꿨습니다 머지어는 날 흑인과 백인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며 우려하는 그 날이 오는 걸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농장에서 농장의 지지자들과 노예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당을 같이 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는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 했을 때 45년 후 미국의 버락 오마와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날 미국 아트란테에 가서 마티노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 95주년 생일을 1월 15일인데 그날 기념해서 매년 행사를 가지는데 이곳에 가서 마티노킹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된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꿈을 꾸고 고려간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사회 5사정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험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험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회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저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앞으로 모든 열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형 애소를 피해서 멀리 받다 나람 하란에 있는 외삼주집을 찾아갈 때 광야에 하룻밤에 쓰러져 잠을 잘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열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붙잡고 그가 외삼주집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말 앞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 애소를 만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장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가 수많은 가축대 두 때를 몰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형을 만나서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름 피는 사람 꾀를 부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있는 곳에서 분처를 아껴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날 국민 비전 신년 할애에서 간증한 오륜교회 추석하로 우리 현승원 집사님 간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의 현승원 하면 대표적인 수식어는 100억 기부입니다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결혼 아동 수가 2천 명이 넘고 보금을 신는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100개 학교를 세우기로 건립을 협박했는데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를 열심히 성기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매년 가족회를 열어서 성기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그 수입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띄워서 많은 수입도 아닌데 성기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10명, 20명 온 가족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기사님이 한국을 들어오시면 그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 바라면서 며칠간 지내게 해드리고 그래서 성기사님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본인들은 맛있는 반찬,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성기사를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자당같이 3,300억의 교육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저 젊은 분이 저렇게 빨리 성공한 것은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의 꿈은 스타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재수할 때에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다가 한 학원 강사의 연봉을 듣고 나도 저러면 스타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의논하다가 동생이 연년생인데 우리 영어학원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하루 15시간 동안 매일같이 강의와 교제를 분석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영어강사로서 준비를 하는데 유명한 교육기업은커녕 동네 학원 면접에서도 18번이나 떨어집니다 자기가 스타 강사가 되기로 했는데 가서 신청을 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수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선택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유학 경비가 많이 될까 그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온라인 강의입니다 올해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4시간 수업하던 것을 3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고 1시간만 와서 그 다음에 와서 공부한 것을 점검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러자 첫해 수강생이 270명이 왔고 그 다음에 660명이 왔고 그 다음에 1,400명이 와서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을 드림을 쉐어한다 하는 의미에서 디쉐어라고 하는 교육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날마다 이 교육사업이 번창하니까 한때는 내가 정말 실력 있고 잘하는 것보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 의장님 제가 봐도 참 신경을 하시고 이렇게 번창하게 잘 되는 것은 아마 대표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직원이 나를 가르쳐주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내가 하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다이도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궁궐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계실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실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축복은 그 아들 솔로몬이 갖게 되었는데 우리의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할 것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그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학길이 막혔을 때 그는 동생과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그 학원이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위의 학원으로 성장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세대 경영정원대학 경영학숙사를 취득한 다음 2020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 부분 수상을 하고 기아대책 1호 희망대사로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집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의 축복의 비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강조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이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꿈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은 저렇게 젊고 저보다 나이로 보면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젊은 나이에 대성공을 한 것을 보면서 감탄했고 그 성공의 비결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노력을 기울였던 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믿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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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건합니다